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을 했던 유동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오는 3일날 영장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계획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날 체포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한 뒤에 체포시간 48시간 체포 뒤에 48시간 만료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오는 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성남에 떨 저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한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고 의욕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유동규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야말로 꼬리 자리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핵심은 유동규도 부인했듯이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아니면 누가 이 설계를 했을까?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가? 이재명 지사도 지난 14일 날 기자들과 만나서 이 사업은 본인이 설계했다. 내가 설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왜 이렇게 단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여기서 전체 수익의 70%를 가져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초과 이익 환수조항도 넣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예 이 업체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얻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위례 신도시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때 이익을 보고 난 뒤에 이제는 대장동으로 와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와 또 이 업자와 결탁해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천화동인에 투자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유동규로부터 뺨을 맞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지금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가 수익 배분을 둘러서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공동경비를 나누자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유동규가 화해하려고 했다. 중재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동규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금을 돌려주려고 그래서 김만배가 갖고 있다고 하는 천화동인 1호 자체가 바로 유동규의 참행계좌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도에는 700억 원을 유동규에게 주려고 했다. 유동규는 이걸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만들었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에 이걸 투입하려고 한 것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수사도 사실상 정영학이라고 하는 회계사가 녹취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진술수도 본인이 적어놓고 사진까지 촬영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유동규의 핸드폰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유동규가 오피스텔을 빌려서 들어갔다. 얻어서 들어갔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 뭔가 정리를 다 해놔 놓고 사실상 본인이 압수수색을 받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던 그 파일과 그 안에 들어있는 증거들이 지금 유동규를 구속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규뿐만 아니라 김만배를 포함해서 여기 천하 1호에서 7호까지 등장하는 일부들 모두가 다 수사 대상이고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수사는 유동규에게만 가고 있다. 그것도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제보했던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들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이야기 바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유동규를 구속해놔 놓고 이제 더욱더 캐물으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유동규는 이미 그의 혐의를 봐서 본인이 뇌물을 받고 본인이 배임을 했다 등 하면 그러면 그 위에 몸통이 있을 것이다. 본인도 자신이 이 계획을 배당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를 했다고 고백한 사람 바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수사가 처음부터 한계를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수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수사 인원도 또 수사 의지도 별로 없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결정적인 자료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떠밀려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고 하는 녹음 파일과 그리고 진술서 등이 지금 다른 정당으로도 흘러들어갔다. 외부에도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지금 속속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이 관련된 파일과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핵심 인원은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사에 따라서 지분 50%에다가 플러스 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그런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호에서 7호는 7% 지분을 가지고 모두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협약 때문에 이 같은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하나의 혐의에 불과하고 이렇게 만든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몰아주려고 했다. 그러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김만배가 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을 앞두고 전후로 해서 7차례, 8차례나 방문했다. 방문하면서도 이발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왜 이발을 하러 가지 않았는가. 이게 관련된 게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러 갔고 그 구명로비를 한 것이 나중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전격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매달 1,500만 원씩 줬다고 하는데 돈도 그보다 더 많이 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50억 원 클럽 그 리스트에도 지금 권순일, 박영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론됐던 인물들 김수남 등등에서 법조인들 대거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나. 이거 전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유동규 한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욱에 대한 조사. 조현성 변호사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만배 그 가족, 그 후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관계되어 있는 많은 공무원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 천화동인 5호 같이 투자를 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이걸 녹취록을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해놔 놓고 증거를 다 만들어 놨을까. 그렇다면 핵심 인물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오히려 이 건과 관련해서 나는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봐라, 국민들이 내를 지지하고 오늘 부울경에서도 무려 53%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지지를 받아놓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역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게 문제 있다. 곽상도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대받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만 본인이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다 뒤덮어 씌우는 것 아닌가.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념천국, 부패지옥이라고 하는 글자 보면 거기에 1, 2, 3, 4 해서 적어놨는데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면 업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업자들에게 다른 걸 수사해가지고 압박하면 불게 돼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마라가 아니라 다 불게 돼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글들 찍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재명과 그리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건 이재명의 대선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대선 자금으로도 보이고 대선 프로젝트로도 보이고 거기 등장하는 법조인들이나 인물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유동규에 대한 구속 영장은 시작이고 끝이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는 큰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동규는 이재명의 실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왜 설계자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안 하는가 하는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면접에 주는 엉덩이 수사는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이제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 불면의 밤이 계속될 것 같아. 유동규가 입만 열면 바로 이재명은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동규도 벌써 그거 내가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도 살자고 나오는 순간 이제 이재명 운명은 바로 유동규 입에 달려 있다. 그리고 수사 조금만 해보면 의지만 갖고 해보면 바로 핵심 인물이 누구라는 걸 곽상도 의원이 사퇴하면서 말한 것 몸통이 곧 밝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철저한 수사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